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 사운드의 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RNS 브랜드 믹서의 상위 기정이죠. 딜라이브 믹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앞에 보이시는 딜라이브 믹서 시리즈 중 가장 상위 위급 가장 큰 사이즈인 S7000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뭐 input과 output 모든 processing들을 여러분들이 이 보드 앞에서 다 operating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셨던 소형 콘서트 중에 SQ 시리즈, QU 시리즈 혹은 아반티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믹서 자체가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input과 output의 모든 명령들을 실제 그 보드에 직접 다 working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딜라이브 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지고 계시는 이 사운드 보드는 일종의 surface일 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S7000을 통해서 operating하는 모든 명령들 모든 processing에 대한 오더들을 어디다 주느냐 엔진에다가 따로 주시게 되는데요. 그 엔진은 여러분들 제 뒤쪽에 보이시는 여기에 DM64 이 스네이크 엔진, 엔진과 스네이크가 같이 함께 있는 이 DM64로 여러분들이 명령을 주게 되십니다. 실제 이 DM64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input이 1번서부터 64번까지 64개의 input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output이 1번서부터 32번까지 32 inpu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M64라고 여러분들이 모델명을 부르게 되시고요. 만약에 32 트랙의 input을 가지고 있으면 DM32, 48 트랙을 가지고 있으면 DM48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 옆에 그 숫자가 이 스네이크의 input과 output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M64로 input과 output 모든 processing이 워킹하는 부분들을 이 surface에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operating을 연동하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surface에서 DM64로 연결하는 방법은요. 이 surface 뒤쪽에 보시면 기가 에이스 폴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A 폴트와 B 폴트, A 폴트로 연결하시고 B 폴트로 리던던트, 백업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믹서뿐만 아니라 여기 DM64 이 앞쪽에도 보시면 기가 에이스 폴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rface에 있는 기가 에이스 폴트 A에다가 연결한 케이블을 DM64에 기가 에이스 A 폴트에다가 연결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surface에 기가 에이스 B 폴트에 있었던 케이블을 여기 보이시는 DM64에 기가 에이스 B 폴트에다가 연결하시면 리던던트, 여러분들이 백업으로 해서 모든 surface와 DM64가 연동되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surface와 DM64를 어떻게 해서 기본 셋업을 함께 구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